네 안녕하세요 평양입니다. 오늘 제가 한번 저번에 하던 엔더 드래곤 사냥기를 계속 할겁니다. 하러 가죠. 동굴. 한 번만 한 거. 폭탄은 되게 많아. 마지막 남은 회불. 탓. 오 철이 나왔어. 오 철은 아주 좋은 광물이죠. 적탄도 그렇고. 회불을 좀 더 만듭시다. 좋아. 끝이 있는 것 같아요. 어? 좀 더 있어. 좋아. 아. 자갈이네. 연플로 가면 되겠지. 다 눌러본 건가. 나가면 되나 이제? 음. 어째서 잘 안 낀 거 있네. 이런. 이 안 왔었구나. 음. 헛. 좋아. 좀 나갈까? 이제? 슬슬. 다리아가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. 나중에. 철 넣기다가 다이애 켜 넣는 거는. 오. 잘. 철 많네. 철만 많아. 저건데. 철만 많아. 철만 많아. 석탄이나 철만 많아. 단건 안 나와. 아니. 저기 무슨. 협곡? 인가? 아니겠지? 도끄 끼기가 사망하기 직전이군. 이거면 다 캐고 죽자. 제발. 이거면 막 캐고 죽자. 아! 아! 뭔 소리야? 들으셨죠? 와우. 겁나 소름 돋았어. 와 겁나 소름. 철 되게 많아. 이게 화로인가? 오 이게 화로네. 택시 밖에서 못 알아봐요. 아 이거. 이거. 뭐야. 지란이 근처인가요 여기가? 천둥만 개치네. 한번 가볼까요?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문에 있었네 여기 붙어지면. 그렇지.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네. 비 오고 있네. 다시 좀 바꾸죠. 아 잠시 잤네. 웨이더. 보자. 됐죠 이제. 시야 넓어지는거 봐. 대박이다. 오 와 이제. 오! 갔다. 중간에 철. 바꾸고. 아 깜짝 놀랐네. 이게 뭔데요? 아 깜짝 놀랐네. 아 깜짝 놀랐네. 답지 천둥만 개팍 해가지고. 어 내가 화로가 어딨지? 아 이거 바보같아. 아니 이거 무슨 기차표도 아니고 무슨 철이. 아니 이거 무슨 기차표도 아니고 무슨 철이. 바꾸고 있네. 와 철콘 게임이다. 음. 좋아. 이게 저거만 구워주면 가야겠구나. 아 근데 걸려 가지고 으 으 자업지도 개고 쓰읍 에이! 됐다아 캐고 갑시다 오! 금이 나왔네 팍지가 있어 철이 파랑이 이어져 있다 철이 되게 많이 나와 와우 옆에는 금이 있지 단계 어이가 지금 또 있어 물도 있어 어 나 막을 수 있겠다 탁 탁 탁 나중에 어떠 쓰지 식이 만든 곳 쓸까 아 없대 화장 어딘 별로 가볼만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나갈까요? 나갑시다 아씨 우와 죽을 뻔 아이고 놀아 다시 켜고 돌 먹는 소리가 어두우니까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귀 깊어 다 왔다 아 닫았네 다 왔다 응 좋아 밖에 나왔어 나무를 좀 켜가지고 집 지을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군요 나 여기쯤 근처에 좋을 것 같은데 응 좋아 여기야 근데 옆에 싱크홀이 있구요 딱 손 내면 딱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집 주위에 어우 내가 들었던 동굴이다 동굴은 좀 멀리는 곳으로 일단 지면 되겠네요 동굴이 너무 많아 근데 집 근처에 파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엔더윗도 찾아야 돼가지고 좀 장기간이 장식은 좀 귀여워질 것 같네요 되게 20판 넘게 나오는 거 아니겠지 막 30판 나오고 제가 나무를 좀 많이 캤어요 지금 제가 한 쌓이 넘게 있는데 양도 좀 잡고 그랬습니다 말이 있네요 빌릴 수 있나? 못 빌리기 텐데 다 없이도 일단 오빼 벙장에 묻어 데미지 못했는데 오? 빌려졌어? 와우 대박인데? 나 안장이 없잖아 안장은 조합받이 없어가지고 던전 털어야 되는데 에이 양도 좀 잡아주고 양 털어둬야 되니까 가죽을 해야 되나? 아 말 하나 있으면 좋은데? 아 아까비 아까비 음 그럼 한 집을 지읍시다 이제 신나시면 되겠죠? 뭐자 그러면 나무를 좀 재빌 한 64개는 바꿔서 뭐 그냥 안 되겠죠? 문을 저쪽도 달아줍시다 문을 음 여기도 하나 봐라줍시다 집도 짓고 1치로 해주면 되겠지? 그냥? 뭔소리야? 뭐 데미지면.. 말 데미지면 소리 아니야? 저거? 마이.. 안 만들..